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6월에 치러진 고1 통학과학 모의고사에 대해서 총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1 학생들 많이 어렵지는 않았죠. 그래서 많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쌤이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1학기 중간고사 때 학교 내신을 잘 준비했다면 50점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1학기 중간 플러스 1학기 기말에 들어가는 시험 범위도 좀 잘 준비를 했어야지 50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통학과학은 전반적으로 반반이에요. 반은 이제 암기를 좀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반은 좀 고민 좀 하고 좀 사고력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암기가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쌤 신소재 시험 범위 아닌데요. 저 이거 어떻게 아나요? 그래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 범위에 따라서 점수 편차는 많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러한 고1 모의고사는 학교 선생님이 1학기 기말에 반드시 반영을 하실 거예요. 그림이라도 쓰실 거니까 한 번쯤은 쭉 풀어주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8번, 19번, 20번 물리와 화학에서 좀 있었는데 괜찮은 문제들 정말 괜찮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8번, 19번, 20번 적어도 요 3문제는요. 좀 풀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점수가 나는 정말 통학과학 좋아하고 과학을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만점이 좀 안 나와요. 어, 쌤, 보니까 내가 배운 게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약간 마음의 안도를 좀 하세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건 학교에서 배우지 않거나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으면 내가 공부했던 적이 없어서 틀릴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 나 이것 빼고 다 맞추었어요? 라고 한다면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라는 칭찬도 좀 해주고 싶어서 요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1학기 기말을 대비하면서 이 모의고사는 꼭 복습을 하시고요. 어, 이 문제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쌤 해설강의 보면서 또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총평 여기까지 할게요.